이번 시간에는 글립스 패널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키보드를 보면 end 마크, 달러 마크, %와 같은 다양한 특수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는 이들 이외의 더 많은 특수문자를 포함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Copyright 마크나 Registration 마크처럼 키보드에서 볼 수 없는 특수문자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글립스 패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글립스 패널은 키보드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특수문자와 그림 문자를 제공합니다. 이제 글립스 패널을 불러와 서식류 디자인의 특수문자와 그림 문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Type 2를 선택한 후 아트보드를 클릭해 커서를 삽입합니다. 마이클 바이크를 입력한 후 마이클 바이크를 하이라이트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서체는 미리아드 프로, 서체 스타일은 세미볼드 아이텔릭을 선택하고 서체 크기는 24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마이클 바이크의 맨 끝을 클릭해 커서를 삽입합니다. Type, 글립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글립스 패널의 오른쪽 하단 코너를 드래그하여 패널의 크기를 키웁니다. 줌인 아이콘을 몇 번 클릭해 문자 보기를 확대합니다. 글립스 패널에서 스크롤바를 이동해 보면 현재 선택된 서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카피라인 마크를 더블클릭해 아트보드에 특수문자를 추가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다시 아트보드를 클릭해 마우스 커서를 삽입한 후 Delete를 눌러 자동 생성된 텍스트를 삭제합니다. 글립스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서체 이름을 클릭합니다. W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서체를 WebThings로 변경합니다. WebThings 서체는 다양한 종류의 그림 문자를 제공합니다. 스크롤바를 이동하면서 어떤 그림 문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그림 문자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직접 그리지 않고도 간단하게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그림 문자를 더블클릭한 후 세계지도를 더블클릭해 두 개의 특수문자를 아트보드에 추가합니다. 글립스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서체 이름을 클릭한 후 아래 화살표를 두 번 눌러 서체를 Windings로 변경합니다. Windings는 WebThings와는 다른 형태의 특수문자, 그림 문자, bullet, 화살표 등을 제공합니다. 다시 글립스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서체 이름을 클릭한 후 아래 화살표를 눌러 서체를 Windings2로 변경합니다. Windings2도 이전과 같은 형태의 특수문자, 그림 문자, bullet 등을 제공합니다. 글립스 패널의 왼쪽 하단에서 서체 이름을 클릭한 후 아래 화살표를 눌러 서체를 Windings3으로 변경합니다. Windings3은 다양한 종류의 화살표를 제공합니다. 글립스 패널 오른쪽 상단 코너에서 X를 클릭해 패널을 닫습니다. Zoom2를 선택한 후 방금 추가한 특수문자와 그림 문자를 확대합니다. 마이클 바이크에서 카피라인 마크만 하이라이트합니다. Ctrl, Shift, Less Than을 몇 번 눌러 크기를 축소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 화살표를 몇 번 눌러 기준선을 위로 이동합니다. Ctrl, 0을 눌러 아트보드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마이클 바이크를 선택합니다. 아트보드 상단으로 이동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to Artboard를 선택하고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 가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후 Create Outlines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O를 눌러 문자를 패스로 변환합니다. 아트보드에 추가된 그림 문자를 선택한 후 Ctrl, Shift, Less Than 또는 Ctrl, Shift, Greater Than을 몇 번 눌러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합니다. 그림 문자는 보기에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서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가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watches 패널에서 금색을 선택합니다. 그림 문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후 Create Outlines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O를 눌러 문자를 패스로 변환합니다. 패스로 변환한 그림 문자는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모양을 수정할 수도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Ungroup을 선택해 그룹을 해제합니다. 바이크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합니다. 바이크 오브젝트를 마이클 바이크 위로 이동합니다.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 가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세계 지도를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키웁니다. Transparency 패널에서 opacity 1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투명한 세계 지도를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아트보드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의 세계 지도를 함께 선택하고 Ctrl, E를 눌러 잠급니다. 로고를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Alt, Ctrl, 0을 눌러 모든 아트보드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V를 눌러 모든 아트보드에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은 로고를 각각 선택해 위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크기도 조절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수평선을 그립니다. Stroke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Swatches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Stroke 패널에서 Weight 0.5pt를 선택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수평선을 아래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실행했던 명령인 이 정도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선을 복사하기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눌러 실행 명령을 반복하여 수평선을 복사합니다. 여기서 D는 Duplicate의 이니셜로 방금 실행한 명령이 무엇이든 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Ctrl, D를 누르면 동일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수평선이 복사됩니다. 선의 일부를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수평선을 오른쪽 아트보드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글립스 패널을 사용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립스 패널을 열기 전 또는 연 후에 Type 2를 선택하고 아트보드를 클릭해 마우스 커서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글립스 패널에서 원하는 특수문자나 그림 문자를 한 번 클릭하면 안 되고 반드시 더블 클릭해야 선택한 특수문자나 그림 문자를 아트보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립스 패널을 사용하여 로고를 만들고 서식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립스 패널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